방제가 뭐였더라 근데? 아 여깄다 포스 주종이 포스 주종 자 한번 바꿔서 가볼까 그러면 고고 자 테란데토스 일단 바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놈한테 지내요 자 저 이상한 놈 아닙니다 어 소지매제는 8월달에 가겠죠 어 제가 주로 민속놀잎 방송은 밥먹을때 간간이 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아까 종룡이 좀 바뀌었네요 어 창현님도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삼십시요 성룡이 지어주면서 자 날아다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σuffed 사업을 지어주면서 랩봉닝 2천원 우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해봐야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마당 먼저 먹고 시작해볼까 뭐야 정찰이 이렇게 빨리 정찰이 좀 빠른데 정찰이 좀 빠른데 자 타일럿 정찰인데 이거 절대 못오지 어 가스 지워버리기 전진 게이트를 좀 의식을 해야되요 질럿을 전진 게이트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정찰이 좀 빨리 왔습니다 타일럿 정찰인거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네 그래서 주멍서만이에요 자 김성현님 감사합니다 김성현의 잘한 김성현 아이고 김성현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려고 자 타일럿가 좀 빨리와서 귀찮기는 하네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소득은 거두지 못했고 상대가 천천히 하면 된다는거 천천히 좀 많이 귀찮게 구는데 이 친구 근데 자 배럿 질럿이 질럿이죠 질럿 전진 게이트라는거 전진 게이트 자 5시에서 왔나본데 이거 심시티도 충분히 잘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심시티로 일단은 자 여기 왁스니까 여기서 좀 수비를 해주면 되겠지요 다시 올라타주면서 말이야 하나씩 이렇게 네 자 어 갖췄죠 상대 오히려 좋아요 이러면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말고 두번째 질럿 일단은 커트 자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럿 여기 한번 오고 있죠 충분히 수비 가능 자 포어 완성 너무 좋죠 일단 자 질럿 체력도 좀 많이 깎였죠 앞마당 전진 게이트라 살짝 일단 빠르긴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체력 없는거부터 점사 잘 해줘야 되겠구요 자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잘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결국에는 제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서 깔끔하게 미데랄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는 좀 가난해요 가난하진 않아 근데 분리하긴 한데 크크 차이가 좀 납니다 자 근데 이대로 월트를 먹겠다고 하면은 좀 아쉽긴 한데 상대도 상대가 막히 버거울 수 있단 말이죠 서플 하나 지워주면서 천천히 천천히 서플 지워줘야 되는데 천천히 한개 서플 또 감사합니다 천천히 압박해주고 할게요 스탱탱크 때 가면은 상대가 좀 막히 버거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표 설정 이때문에 그리고 드라군 이렇게 그이 놓쳤기 때문에 자 압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하면은 이제 컨트롤을 잘 못한다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상대는 무속은 벌쳐 자 한번 갑니다 컨트롤을 잘 하는게 좋을거야 신중하게 과연 이제 상대가 어떤 식으로 잘 막아줄게 궁금하네요 최대한 이제 잘 컨트롤을 드라군 일단 한 4마리 정도 될겁니다 여기 하나씩 앞으로 누가 일단 나와서 우리도 수비 잘해주는데 상대 자 마이 깔아줄게 최대한 아니 타이트 하지요 일단 자 근데 아직 마크는 아닙니다 상대도 실드배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벌쳐충헌이 일단은 되고 있구요 자 오 오 쪘다 일단 일단은 뭐 맞긴 했지만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 저도 일단은 멀티가 있기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먹어 줄게 울레 멀티 한번 좀 강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택트를 찍어줘야 될 것 같구요 자 자 자 게이트 하나만 좀 때리자고 자 게이트 하나만 좀 때리자고 그리고 계속 뜨거우는 쭉 자 일단은 마이를 좀 겹쳐놨어요 저도 어떻게 어느정도 대응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딱 여기까지만 좀 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거리제기 해봐 거리제기 자 일단은 다 켰죠 자 자 이중트릭이었단 말이에요 이중트릭 아머리 하나 지워줬고 SCB 좀 몰래 붙여놓자고 몰래 자 이중트릭 일단은 옵저버가 나왔고 좀 연기를 잘 해야됩니다 연기 자 무난하게 일단은 하는 척 연기를 좀 할 예정이구요 여기서 일단 하나만 잘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몰래 멀티가 일단 잘 돌아가기를 기도를 해줘야겠구요 서플 하나 일단 안전하게 지어줍니다 상대도 트리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주구요 의식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리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옆구리든 찍어주면서 말이죠 자 일단 터렛 하나 지워야겠구만 자 그러면서 일단 벌초 위주로 한번 잘 찍어줄거구요 벌써 멀티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불안하다 생각할거에요 왜냐면은 본진에 발전이 느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커맨드를 하나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프로브 하나 잡아줄 예정 프로브 하나 잡아줄 예정에다가 자 벌초 써주면서 좀 과감하게 트리플 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자 오 속옵소트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수비를 잘해줘야겠네요 일단 수비 자 여기 자 수비가 탄탄하지요 일단 최대한 침착하게 잘 오 야 일찍 봤네 상대 하빙 자 일단은 좀 의식을 했나보네 그래도 좀 자원을 많이 판단이 있을게 그러면은 셔터 뒤쪽으로 왔을 때 좀 잘 해보겠습니다 됐다 자 자 천천히 팩토리 한번 늘려주면서 할텐데 이거 잡아주면 뭐죠 이거 자 이거 여기 터렛 하나 지워주고 시작 다시 한번 내려줄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자 수비는 일단 잘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스킬을 주면서 업그레이드 잘 해주고 있구요 스킬 공사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터렛 있을텐데요 자 다시 한번 자원채치 들어가요 야무지게 말이죠 야무지게 마인드가 한번 들어가고 트리플을 네 일단은 잘 먹어준것 같았죠 여기 여기 자 가스만 일단 좀 채취해 줍시다 가스만 자 일단은 좀 잘 쓰기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신경을 써야합니다 일단은 자 뭐하는지 한번 체크 리본스치 한 쓰면서 일단 멀티를 그래도 지켜줘야되거든요 상대가 자 잘 잘 체크해 줍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클만 좀더 잘 지어주면 될 것 같구요 인구가 좀 많이 막히긴 했어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갈 만한 곳이 딱히 없단 말이예요 자 게이트 숫자 제가 이제 가스를 많이 모은 이유가 있죠 탱크를 좀 많이 써볼까 합니다 업그레이드 잘 해주면서 말이죠 자 자 볼 에드온 달아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누나 근데 가난한거는 싫지 않나요? 저는 이제 가난한게 싫죠 뭐야 아이 자리가 없네 이건 취소 일단 이거를 하나씩 다 아이고 이거 일단은 그래도 리버는 잡았다 상대가 이 커맨드가 여기서 땡겨온 줄 아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생각 안하는 것 같은데 자 견제 타이틀플러 견제 좀 주시기 해야 된 것 같습니다 아이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견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터렛을 좀 많이 이렇게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만 좀 이렇게 하나 추가해주며 터렛을 좀 많이 찍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가해주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슬쩍 한 번 나갈 준비 여기 리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길때도 네트저버가 있지요 일단 명숙님도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고요 상대 체제만 일단 좀 잘 확인하면 되겠는데 일단은 아비터는 아니고 하이템플러 위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가스 채취도 좀 많이 해가지고 가스에 좀 여유가 있네요 일단 여기 한번 먹어줘도 되겠는데 이거 여기 이걸로 온다고 여기 많아요 탱크 부대 이제 좀 많이 놀랄 것 같은데 상대가 자 전차 부대 일단은 양산 시작 하나씩 일단은 힌트도 하겠습니다 탱크 계속 찍어주고 있죠 일단 그리고 멀티도 일단은 잘 얼마 이쪽으로 오나 자 모르는 것 같죠 아직 모르는 거 자 그러면서 게이트 계속 추가 중 업그레이드만 좀 더 신경을 써주자고요 자 계속 지속적인 소모전을 해주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상대가 자 상대 숫자에서 좀 많이 놀랄 수 있을 거예요 나가는 척하면서 많이 모아주고 있거든요 아 이거 봐버렸네 자 하지만 자원을 많이 팠죠 컴퓨터 하나만 더 지워주고 하나만 더 지금까지 일단은 어 들켰습니다 상대 멀티체크만 좀 잘했고 이제 먹었다는 것까지 확인 자 여기 일단은 좀 견제가 들어왔었네요 자 좀 더 신중하게 대비를 해주고 하겠습니다 이걸 스킬을 마저 꺼주고 업그레이드를 일단은 0-3호까지 눌러줄 예정 자 여기 시작부가 안 돼있어서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자 탱크가 일단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탱크가 일단은 좀 앞에 나가서 컴퓨터 배치 좀 잘했다가 좋은 자리에 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 이거 소품이도 좋지 그러면 자 컴퓨터 공사 좀 잘해주면서 자 이걸 들어오겠다고 이거를 어이구야 내 내 내 탱크 어 아까워라 한 번에 일단 스프레시로 이렇게 퍽사 다시 모아줘야겠네요 여기 먹었을 거야 어이구 아까워 죽겠네 진짜 하이템 풀러가 많아가지고 퉁퉁포는 좀 쏟을 것 같다는데 자 어 들어와 무든가 퍽사 일단 잘 들어가고 있구요 아 진짜 생산주 한 번 이제 슬슬 싸워줄까요 잘못 싸우면은 또 큰일 납니다 하이템 풀때문에 자 네분들만 거의 한 다섯 부대 됩니다 자 스킨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근데 자 한 번 더 물가나 자 1분은 시즈머드 1분은 퉁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1분은 시즈 하이템 풀러 점사 하이템 풀러 점사 이렇게 하이템 풀러 되면 일단은 오늘 총통에는 좀 힘들긴 하고 그대로 일단은 갑니다 그대로 여긴 일단 공격 올거니까 잠깐 빼주면서 테크 계속 정력 돌리죠 자 일부만 일단은 좀 해주자고 일부만 이쪽으로 어디로 오나 이쪽으로 공격으로 오나요 그러면은 언 진짱하게 그대로 가도 될 것 같고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자 그리고 에스쿨을 구추가 해주면서 자 어이구 높죠 이제 3업이에요 035 됩니다 이제 이제는 좀 퉁퉁퉁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아파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일럿을 깨주자구요 파일럿 파일럿 탱크가 좀 많이 아파요 035 완료 여기 먹어줄거야 난 그러면 자 다크 써주죠 마지막 스캔이 있습니다 자 게이트 일단은 전부 다 마비가 됐습니다 마비 여기 한번 먹어줄게요 그러면서 전차부대로 멀틴이 제거해져 하나씩 도망자 토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죠 상대 자 도망자 토스 일단은 아 뭐냐 뱃을 찍어줘야겠다 여기 잠깐 버려주겠습니다 버려주면서 멀티를 일단 제거 잘 해줄게요 자 탱크를 일단 계속 찍어주면서 말이죠 자원줄을 말릴 거거든요 자원줄을 자 게이트 하나씩 깨주면서 템플라카이브를 확실하게 점사해주겠습니다 확실하게 게이트 확실하게 깼죠 자 자 탱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점사 일단 들어가면서 여기도 일단은 잘 합류해가지고 소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지요 뭐야 캐리어 뭔데 이거 분리하서로 변신해야지 어쩔 수 없다 아직 인터셉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일단 사업만 찍어놓고 점사 아직 탱크는 계속 찍어줄거구요 커맨드를 멀티를 하나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도 먹어진다 자 여기 좀 맛없긴 한데 먹을까 여기 좀 남았잖아 맛은 없지만 시작 시작 자 여기도 멀티가 있겠죠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각자만의 매력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엘리를 시킬거에요 엘리 자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멀티랍을 볼 수 있겠죠 멀티랍을 출동 공격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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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물체크 완료 일단 자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리압도 이제 안찍고 끝나버렸습니다 하루종일 이 생각만